즐거우신가요? 네. 행복하신가요? 네. 행복하시고 즐거우시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이번에 두 번째 곡 제가 여러분 건강을 위해 박수 친다 했잖아 하면 여러분들 알았어 그리고 크게 박수 치시는 거죠? 네. 저희가 두 번째 곡 사랑한다 했잖아. 여러분 여러분 네. 건강을 위해 박수 친다 했잖아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